안녕하세요 치즈 풍미가 가득한 꾸덕꾸덕한 파스타가 먹고 싶어 준비한 투운바 파스타 팬 하나로 2분이면 요리가 뚝딱 가능하다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먹으면 맛있는 흰다리 새우, 홍새우, 블랙타이거 새우살 그럼 2분이면 뚝딱 가능한 투운바 파스타 만들어 볼까요? 우유에 면을 넣고 저는 총 4인분 준비된 분말 소스를 넣어주면 끝! 정말 쉽고 간편하죠 여기에 준비된 새우살 3종 세트를 넣어줍니다 함께 먹을 때 씹히는 새우의 식감이 정말 맛있습니다 와우 치즈 풍미가 가득한 꾸덕꾸덕한 투운바 파스타 완성! 같이 먹으면 맛있는 적색 피클, 통피클, 배추 겉절이까지 새우살이 가득 들어간 투운바 파스타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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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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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heesy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청양고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초콜릿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바삭바삭 주먹밥 아삭한 맛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어 물이 없어서 엄청 맛있어 조금 더 맛있어서 더 맛있어서 먹고싶어요 고소한 맛 계란 바삭바삭 맛있다 오늘의 음료 맛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